오늘 재훈이 형 또 신났네, 신났어. 아니야, 나는 이제 여자 오면 억지로 좋아하는 캐릭터 그만하려고. 내가 모르겠는데 그게 설정인 줄 알지만 너무 좋아하는 거야. 배려해 주느라고. 그러니까, 난 니네가 할 수는 없잖아. 니네가 막 여자 게스트하는데 좋다고 할 수 없잖아. 그건 내 역할인데. 아니, 근데 오늘 나오는... 그쯤은 지금 또 남자친구가 있잖아요. 아, 그래요? 꽤 됐지. 꽤 됐지, 꽤 됐지. 꽤 됐지, 꽤 됐지. 하해가지고. 약간 그런 느낌인가? 생닭, 생닭 느낌인가? 하하하하하하. 생닭. 너무 부르네. 근데 내가 알기로는 되게 털털하고 성격도 좀 좋고 내숭도 없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, 아무튼. 나는 이미지가 되게 아이고 타나하고 뭐 뭐 이런, 이런 이미지. 이다해. 이다해. 와서 물어보자고. 고기랑 다르거든. 시원시원하게 한번 물어보자고. 이제 도 아니면 뭐. 진짜. 근데 일단 뭐 위주로 가자. 뭐. 유 씨나 뭐. 아, 저거. 어우, 배고파. 어우, 배고파. 나는 여기 오느라고 뭘 지금 안 먹었는데 형은 뭐 먹었지? 아니, 나 잠깐 먹고 왔는데 11시쯤인가 골뱅이. 내가 시킨 거. 그거 올 거야. 큰 거, 통골뱅이. 백골뱅이? 백골뱅이. 오. 이렇게 해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. 아우. 똥. 똥똥. 내장. 내장이 진짜 맛있어. 이게 투아그라라 다리 가라집. 투아그라라 다리 가라집. 눅찐눅찐하는 거에요. 아우, 눅찐눅찐. 눅찐눅찐이 딱 어울리는 거에요. 그렇지, 그렇지. 이게, 잠깐만. 뭐야 그거? 어묵이 두 개 삐끼 없네. 왜 어묵이 두 개만 했어? 우리 어묵 좀 더 주세요. 여기 더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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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 참. 알바야? 네 알바생으로. 원래 이런 애가 알바로 있으면 원래 영업하는 집이면 난리가 나는 거지. 그렇지. 내가 젊은 필요 없이 시작한 건데. 우리 또 이게 좀 젊은 피가 필요했어. 젊은 피가 좀 필요했어요. 그래? 저는 88년생인데. 제가 어렸을 때 선배님 노래하는 거 많이 봤어요. 그래 뭐고. 막탈 나라 꿈꾸는 너의 소리. 공가. 리버 공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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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많이 봤어요. 재훈이 형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하네. 자기 노래야. 됐고. 너 신조간복음 할 줄 알아? 최대한 맞춰드릴게요. 태양이 싫다. 싫다. 그렇지. 웨그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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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. 쟤 좀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. 아니야 괜찮아. 지금 잘하고 있는데. 너 앞으로 이번 주부터. 네. 특 날 때보다 신정한 파트 연습해. 알겠습니다. 네네네. 형이랑 좀 맞춰보자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에릭 오니까 그래도 좀 분위기가 사네. 네.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좀. 스타들 오면은. 전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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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란더꺼 진짜 커 하고 싶었지. 난 되게 하고 싶었거든. 아니 크겠지. 크겠지 그럼. 몇이야 키가 몇이야. 거의 80대. 아. 진짜 커. 진짜 커. 미란더꺼 키는 그렇고. 키는 그렇고. 네. 저. 아름다우시더라고요. 자. 미란더꺼. 네. 그 다음에. 페리실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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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리실텐은 내가 볼 때 살짝. 어? 약간 좀. 슬쩍슬쩍 뭔가. 약간 신호를 좀. 보내는 것 같은. 뭐. 무슨 말이 오고 갔어? 전화번호는 오긴 했어요. 뭐? 페리실텐. 누가 먼저 물어봤어? 누가 먼저 물어봤어? 네가? 페리실텐. 그냥 전화받으면 힐튼 호텔입니다. 이게 아니고. 힐튼 잡을 때마다 페리실텐한테 연락해서 좀 싸게 해달라고. 너무 좋아. 좋다. 냉날라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너. 나 보니까 어때? 직접 보니까. 멋있어? 진짜? 확실해? 멋있어. 형 무슨 개소리야. 왜? 은근히 관종이다? 은근히. 이다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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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지나가시면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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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. 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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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구나. 오. 야. 이거 반갑습니다. 아이고. 제가 이래요. 뭔가 항상 뭔가 비워요. 저 술바릇은 안 취한 척 하는 거예요. 화장실에서 절죠. 신발이 하나는 힐이고 하나는 낮은 거예요. 루머가 많은 게 세븐이랑 술? 그러면 알아가는 단계. 알아가는 단계? 지금 나랑 썬팔이? 저는 여자친구하고 친했다 하는데 형미 진짜 내 얘기를 한 번 해봐 타이틀이 모자란 커플의 미럴 여행 아 너이였구나! 우리가 왜 모자라? 왜? 우리 이렇게 철두철미한데? 오늘 이거 저 선물 가져온 건데요 근데 저 에릭씨 계신지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저도 MC 이제 알바로 알바로 해 이거요 영록소고요 숙취해소에도 좋지만 디톡스 이런 것도 좋고 왜? 우리 방송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술 마시고 나면 다음날 술 냄새 또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먹으면 진짜 굳이 제거해두게 이걸 어떻게 먹는 거예요? 그거는 그냥 한 스푼 물에다가 타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네 여기 이거 밀크 시즌 여기 써놨고 오케이 잠깐만 이거 지금 어 비닐 여기 다 뒤에 이렇게 돼있네 어 내꺼는 이렇게 어 잠깐만 잠깐만 양이 꽉 찼는데 이거 내가 먹던 건가 봐 어머 웬일이야 잠깐만 나 반밖에 없어 반밖에 없어 반밖에 없어 어머 저는 이제 인생술증 오려고요 일주일 전부터 이거 다 해놓은 건데 근데 이거 누가 먹어? 제가 이게 많아요 집에 그러니까 이게 새 건 줄 알고 그랬잖아요 이건 내가 먹던 건데 어머 어떻게 해 나 좀씩 따라줘 나중에 갈 때 알았어요 다 똑같아줘 싫어 더 의미가 있는 본인이 먹었으니까 이게 진짜 억지로 포장지 받는 거야 이게 뭐가 더 의미가 있는지 아니에요 진짜 제 실수예요 제가 얘 이거 이거 정신이 없었나 봐요 유통기간 지났네 어 버리지마 신경아 갖다 놔 버리지마 엄마 버리지마 자 자 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우리가 받은 거잖아 자 이게 무슨 일이야 뭐 하시는 거야 진짜 주질말든지 먹던 걸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지난주까지 되게 돈독했는데 이게 무슨 이게 뭐예요 왜 그래 사이 다 나빠지고 앞에 뚜껑 가리면 모르잖아 야 난 다시 이런 거 안 한다고 얘기했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앞에서 그러면서도 계속 골랐어 계속 골랐어 계속 골랐어 저리 치워 자 됐어 이거 오케이 동시에 동시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에이 이거 에이 에이 이거 뭐야 진짜 어떡해 진짜 다 이럴 수 있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다 먹으면 또 다 있을 때 신청할게요 네 제가 근데 정말 새 걸로 드릴게요 아유 정말 죄송해요 진짜 아 이걸 좀 여기도 잘 놔둬야지 내 또 나도 해야겠다 가만있어 봐 그러면 오늘도 뭐 써서 준비한 거야? 아니 오늘 좋아하시는 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지는 좀 세고 20대 때 우리 여성분들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이거 나왔을 때 뭐 평화술 아 먹으면 눈이 번쩍 띄어지면서 정화 정화 그렇지 신 봉사가 제일 좋아했다는 술 바로 그 술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그 펜션에 갔었어요 친구들이랑 고기 구워 먹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와 마셨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럼 따뜻하고 좋지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도 한파였는데 그거 따뜻한 거랑 우리 어묵밭 생겼잖아 저 어묵밭 그거 먹자 그거 그러면 자 한잔 제가 따라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했네 감사합니다 손님이니까 이제 아이고 뭐 원래 평소에는 술 먹을 때 친구들이잖아 어 행복합시다 이러면서 잘 마시거든요 행복합시다 누가 있건 간에 네 항상 행복합시다 이렇게 행복합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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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와 와 와 와 와 이거 내가 주류 회사 여기 회사 당기는 분한테 들었는데 예전에 그 우리 나 신입생 때 대학교 때 네 네 소주 먹기는 되게 부담스럽고 여학생들이 아 그치 근데 맥주 먹는 배부러 그러니까 요게 딱 좋았거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게 위험한 게 소주보다 훨씬 술을 꿀쩍꿀쩍 넘어가니까 소위 앉은 뱅이수로. 맞아요. 먹다가 가자 하고 이러는데 풀썩 주잖아요. 엄청 취하네요. 맞아요. 목넘김이 좋아서 훌쩍훌쩍 마시다 보면 이제 취해서 가더라고요. 저도 잘 챙겨 먹으러. 너 씨. 네. 그럼 이게 있냐? 멈춰말라. 그럼 너 먹으려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답 좋아하세요? 야 너 너무 먹어. 그래갖고 막 난리야 지금 시청자들이 있네. 여기서? 그래 너무 많이 먹는다고. 그래갖고 우리가 좀 종이비 형이 너한테 선물로 주고. 이걸로 먹어. 너는 이거 말고 그거를 먹어. 그래서 횟수는 비슷하게. 아 그래서? 상대방에서 막 얘기하는데 계속. 진짜 장난 아니게 먹으면. 뭐 먹지 말라는 건 또 처음이네. 집에 가고 싶네요. 괜찮아? 내가 번쩍도 다unning 만한 지방으로 worker. 왜냐면 제가 또 그만큼 했다. 더욱때로 더욱. 더욱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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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때리sk inspiratory.